빠방 하이! 요즘 인싸템은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 스티커, 아이폰, 뭐 셀 수 없이 많죠? 그렇다면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6, 70년대 그 시절 인싸템은 뭔지 아시나요? 이런 거? 아님 이런 거? 이게 대체 뭐길래요? 오늘은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핵인싸 됐던 전설의 아이템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검정고무신 속 옛날 인싸템 탁5 시작하겠습니다 고! 검정고무신의 틈만 나면 나오는 이 아이템 대체 이거 뭐하는 아이템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물건의 이름은 굴렁새입니다 둥근 원 모양의 철사를 체에 받쳐서 굴리는 놀이인데요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것처럼 체육대의 종목이기도 했고요 6, 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하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동그란 철을 체로 슉슉슉슉 굴리는 건데요 무게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리는 게 포인트이죠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각도가 틀리면 바로 놓치게 된다는 뭐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굴렁새가 국민 아이템이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이 귀하던 그 시절 하지만 굴렁새는 대부분 공짜 직접 만들어서 썼으니 돈도 안 들지 재밌지 국민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여기에도 인싸계급이 있습니다 1단계는 대나무로 만든 굴렁새 술장군, 물장군 이것도 없으면 분류를 담던 똥장군 오줌장군을 잘라서 만든 겁니다 그나마 수레바퀴로 만든 굴렁새는 노리에 껴졌죠 2단계는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굴렁새 방과 후에 고철모하는 곳 뒤져서 힘겹게 만든 건데요 쉽게 고장나는 데다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게 단점이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인 3단계 고철 뒤지다가 자전거나 리어카 바퀴를 발견한다? 난리 납니다 모양도 잘 잡혀 있는 데다가 튼튼하니 최고의 재료였죠 멀쩡한 자전거 바퀴 훔쳐다가 굴렁새 만드는 애들도 많았다고 그리고 최상위 티어 4단계 가게에서 파는 굴렁새 희준이가 가져온 것처럼 마개조까지 한다? 인싸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이렇게 전국 초딩들의 필수템이었던 굴렁새 70년대 후반부터 흙길이 사라지고 도시화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놀이네요 굴렁새가 초딩 인싸템이라면 야외 전축은 코딩 아니 데딩은 물론 어른들의 인싸템이었죠 영희리네 집에 있던 야외 전축 일명 야전 기철이가 온갖 알랑방구를 끼고 빌려오는데 성공했는데요 아빠가 몰래 춤추다가 박살내고 말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새로운 야전을 사왔지만 알고 보니 찹쌀떡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훈훈하게 끝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긴 게 영 생소하죠? 야외 전축은 전축의 휴대용 버전 LP 음반보다 약간 더 큰 크기의 가방 모양이어서 휴대하기가 편했습니다 60, 70년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물건이죠 부잣집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시 가격은 무려 11,000원 비싼 건 22,000원이었습니다 60년대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라고 했었죠 나름 중산층이었던 기형이네도 꿈도 못 꿀 가격이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는 프리테스 해수욕장이나 캠핑 같은 데 가서 틀어놓으면 순식간에 4, 50명이 와서 춤을 췄다고 와 음질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요 모노스피커 하나에 올륨 스위치 이게 전부라 음질은 기대할 수도 없었죠 이게 건전지는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새 건전지를 사용해도 50분 후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노래도 같이 늘어졌고요 1시간이면 아예 오프 건전지 사려고 놀러가기 한 달 전부터 알바했다고 애니웨이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던 야전 70년대 후반 워크맨의 등장으로 쓸쓸히 사라집니다 역시 영원한 인싸템은 없네요 사실 야전은 너무 비싸서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그 한두 단계 아래엔 만년필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 당시 모든 중고등들의 로망이었죠 과거에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필기구에도 인싸계급이 있었죠 먼저 1단계는 연필 워? 대부분은 연필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필조차도 귀에서 나무 막대기에 끼우고 끝까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단계는 티펜 일명 철필 당시 허세가 좀 있는 애들은 철필을 사용했습니다 연필은 초딩의 것 삭삭거리는 소리에 만년필 느낌을 내기 좋았다고 하죠 해리포터 기펜 마냥 펜촉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쓰는 방식인데요 잉크 쏟아서 교복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대망의 핵인싸 3단계는 만년필 이건 디펜처럼 계속 잉크를 찍을 필요가 없이 쓰면 저절로 잉크가 나왔는데요 당시엔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년필에도 계급이 있었는데요 보급형 만년필은 하이루트 만년필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제작한 국산 만년필인데요 이것도 천원 남짓이다 보니 참 귀했죠 하지만 최종 보스는 파카 만년필이었습니다 당시 보급형 가격만 2-3천원에 육박했죠 영일이가 가져온 게 이 만년필인데요 이 화살표 모양의 클립이 반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교복주머니에 화살표 모양 보이게 꽂아주는 센스 이 만년필이 로망이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펜촉 이게 무려 14K 군박이었습니다 와 기철이가 왜 잉크를 먹었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보급형 모나미 볼펜이 나오고 하이테크 등 고급 볼펜들의 유행을 타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니아층에서는 고급 취미로 인기가 좋다는 몽블랑 만년필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니까요 아직도 범접하기 어렵네요 초등계 인싸템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나 돈 없이 구할 수 있는 것 딱지 딱지는 종이로 모서리를 끼워 만든 게 기본 폼인데요 딱지 한 장을 바닥에 놓고 발은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따먹는 딱지 치기의 본체이죠 다 가지고 있는데 뭔 인싸냐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계급이 나뉘는 겁니다 딱지 역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모양이며 성능이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싸템이 되려면 자분히 노력해야 했죠 재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과서 표지부터 마분지, 달력, 신문지, 공책 심지어 시멘트 포대까지 모두 딱지에 재료가 됐습니다 물론 그냥 좋은 재료를 접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싸가 되려면 마개조를 해야 했는데요 종이 한 장으로 모자랄 것 같으면 중간에 두세 장 더? 그걸로도 모자르면 철판까지 끼워넣는 애들도 있었다는 차 만들고는 본드나 테이프로 떡칠을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딱딱하게 만드는 후작업을 합니다 계속 밟아주는 건 기본 자동차 지나가는 곳에 놔둬서 밝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크기도 무조건 크게 만들면 안됩니다 성처리처럼 아예 방석 크기로 만드는 애들도 있는데 이러면 아예 게임에 껴주질 않거든요 애니웨이 여기까지는 서민 단계 몸주고 사는 딱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캐릭터 딱지 60년대 최고 인싸템이었는데요 마분지 외에 군인, 탱크 같은 군대 관련 그림이 그려져 있는 딱지입니다 2등병부터 별 5개까지 골고루 그려져 있는데 이걸로 화투놀이처럼 노는 게 유행이었죠 접는 딱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이었다고 이후에는 원형 딱지, 고무 딱지, 다양한 딱지들이 등장했는데요 요즘 애들도 딱지 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피카츄 딱지 하나 있으면 물론 엄마들에게도 인싸템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다리미 6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다리미는 무슨 대부분의 가정에서 숯불다리미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이거 사용법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닙니다 먼저 아궁이에서 숯불에 불을 붙입니다 연기 냄새를 맡으며 부채질을 마구 해주는데요 잘 데워졌다 싶으면 프라이팬처럼 생긴 숯불다리미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숯불이 식기 전에 급하게 자리를 잡아주죠 옷을 다리기 전에 해야 할 건 입에 물 머듬기 그 다음 푸우우우하고 뱉어주세요 얘처럼 그냥 뱉으면 안 되고요 고도의 기술로 물을 흩뿌려줍니다 물을 뿌렸다? 이제부터 고도의 협동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 다림질은 무조건 인일조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한 명이라도 옷깃을 놓쳤다간 옷을 태워먹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숯불 다리미를 들고 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숯불이 빨리 식는다는 것 식을 때쯤 화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운 숯불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엄청난 노가다를 통해 못한 벌 겨우 다릴 수 있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전기 다리미 주부들 최애의 인싸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알아서 다려지니 엄청난 혁신이었죠 다만 지금과 달리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열선이 쉽게 타버렸는데요 비싼 가격에 비해 고장이 자주 나서 부잣집 아니면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난 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신기한 6,70년대 인싸템 지금도 쉽지 않지만 과거의 인싸 되긴 참 어려웠네요 요즘 인싸들은 마켓 채널 본다던데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옛날 계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 다리미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 다리미